나는 진짜 진짜 나쁜 악당 상어 1 나도 진짜 진짜 나쁜 악당 젤리 괴물 2 여기다가 불을 내야지 나도 아니 이게 뭐냐 크롱 불이 났다 크롱 불이 났다고 크롱 크롱이가 당황하는 걸 보니까 작전 성공이로군 그럼 난 이만 청청청 나도 그럼 이만 청청청 여기요 여기 여기 불 좀 꺼주세요 크롱 불 났어요 크롱 여기는 뽀로로 긴급 구조센터 불이 났을 땐 어떤 차를 출동시켜야 될까요? 바로바로 이 빨간색 소방차를 출동시켜야겠죠? 소방차 특공대 출동해주세요 어 여기 아직 하나가 남았습니다 크롱 히히 이로써 크롱이네 집 앞에 난 불은 모두 없어졌습니다 휴 다행이야 근데 또 불이 나면 다시 전화 주세요 엇 그런데 이번에는 불이 아니라 악당들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크롱 난 진짜 진짜 나쁜 도둑 털터리 우리 크롱이네 집에 있는 보물을 전부 가져가자고 아니 우리 집에 있는 이 말랑말랑 슬라임 친구들을 훔쳐온다고 크롱 그건 안되지 크롱 아니 이번엔 소방차가 아니라 경찰 특공대를 보내야겠군 경찰 특공대에 출동 아니 경찰이 오다니 안되겠다 도망가야겠어 아 여기 도둑이 도망간다 크롱 도둑을 잡아라 크롱 히히 경찰 특공대가 출동한 이상 아무도 도망가지 못한다고 휴 다행이야 근데 혹시 다친 사람은 없나요? 어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여기 다친 애들이 있네요 크롱 구급차도 보내주세요 크롱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급차를 보낼게요 휴 다들 무사히 병원에 간 것 같군 크롱 다행이야 크롱 친구들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긴급구조센터에 전화주세요 그럼 안녕